준비 3. 각을 당겨주신 킹들 1초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유지가 잘 안나. 킹들이 파이팅이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킹들 파이팅이요. 가지 가지. 오세요. 고고고고고고 다시 2초 나는 남들보다 빠른 오 나 룰라 룰라 안보여 안보여 나 의지있어 저 의지요 찍어요 흰놈 찍고 검은놈만 살짝 뺏고 오올수다 이만 저기다가 올라가 흰놈 온다 흰놈 온다 흰놈 온다 흰놈 온다 흰놈 온다 흰놈 온다 흰놈 올라갔다 흰놈 올라갔다 흰놈 걸었구요 여기 멀리 퍼져있다 아무거나 패 죽어 죽어 제발 나이스 사사 나이스 입장시간 공 2초 고고고고 곧 와요 이거 이거 저희 극딜은 언제 가나요? 지금 프레이 켤께요 흰놈 52초의 첫 관능이에요 해도 한번 드렸어요 땡큐 50초 확인해 50초 확인해 50초 확인해 5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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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지금 못 봤다 어 괜찮네 눈 크게 뜨면 다 보이면 괜찮네 상진 아델부가 빼고 다들 왜 너도 못 본다고 오른 남자 오른 남자 52초의 관능이에요 10초 전 보라 보라 본 다음에 곧 보라라 손 볼게요 왜 왜 이거 오 가는데 너무 아파 가는데 가는데 너무 아파 와 아 녹스 맞았어 10초 전 가운데 나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한 손이 안 보여가지고 아이씨 나 창조 달려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두개 다 썼다 어 극대기 괜히 흘렸다 아님아님 파란팀 아낄게요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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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도만 될거에요 2분 깔끔 나만 살아놓으면 되는건가 하하하하 굉장히 위이기 순간이네 첫 관능 52초에 올거에요 아 왜 이렇게 렉이 없지 파란팀 깔았어 열었어 힐 내 캐릭이 안 움직여 어 내 캐릭이 뭔지 못찾겠어 자 와우 나이스 오 이거 개좋은데 하하하하 안 밀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오른 발판 있고 권능 38초에 20초 졌어요 밀었어요 태도 들었어요 땡기고 밀었어요 업을 해드렸습니다 밀었어요 밀었어요 권능 5초 전 대기 밀었어요 오 이거 아픈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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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저 살벌하네 밀었어요 오른발판 있네요 그냥 이거 쓰죠 잘 주차 잘하고 오케이 내가 주차할게 파악이 되세요 위로 미친 아 미친 바로 프레이 켤게요 파이팅이요 어 밀었어요 다음 권능 12초 프레이 켰어요 어우 저거 오네 미안 파운틴 있어요 이거 바로 극데리자고 밀었어요 극데리고 다 많은데 데카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 별로 없는데 아 그렇네 그거 못봤어 밀었어요 밀었어요 엥 엔터스잖아 맞았어요 밀었어요 태도 들었어요 네 밖에 밖에서 쭉 쏘고 갈게요 밀었음 밀었고요 권능 12초여요 20초 전 땡겨요 여기 단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한 35초쯤 권능이거든요 밀었음 여기 단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오른 발판 생겼어요 이건 힐 줌 밀었어요 업을 들었어요 밀었고 힐 다 때려박자 밀어줘 밀어줘 안 밀어요? 언니 밀어줘 밀었어요 업을 들었어요 쳐 맞으면서 구경 놨는데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 렛두닫립이 깼죠 아 0킬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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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까만색 확인 핸드 색깔이에요 색깔 네 되게 펫범프를 이거 혹시 돌려야 되는데 어 왜 한 번 조심 애플라고 헥 하하 대파를 왜 이렇게 나만 쫓아다니 싸이اغ한 것 좀 중시초 bite nos 조용히 해주세요 정재형 뇌크가 언제 mundial mouths 어디에요 까지 거대 usando 갑옷 부야 아 슬로우 아이씨 행도 슬로우 쓰죠 그러면 같이 있으면 됨 됨인데 야하 나 오오오오 조용하네 오우씨 오우 나 왜 안 움직여 으와아 친구 아프다 내 친구는 아니지만 신나게 지내자 아 으아아아 또 없어 또 없어 뭘 봐 너무 아이템가지고 너무 아이템가지고 너무 아이템가지고 최고 거의 끝났다 끝났다 왜왜왜왜왜 딸기야. 아 내가 긴장된다 제발 갑자기 저 친구 나발총 많이 도네 나는.. 나는.. 금발의 행격인지.. 야 근데 지불이 답해서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구요. 팔이 짧아갖고 때리기 힘들졌네요 그래서 커벤님 안 때리잖아요 행님이 뭐 때리시는 거 아닐까요 이거? 아 커벤님이 안 때리십니까 정말? 행님이 못 때리시는 거 아닐까요? 팔 닿았다고 못 때리면 안되지 아잇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빠같이 네 휴 내 영원 당했다 검은 마법사 em버는 혜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아 1페이지에서 7로 시작해가지고 아니 1페이지에 저는 무적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무적기 벌써 끝나가지고 4개가 한 번에 깎여가지고 체네시스 무기 상자 받아보도록 할게 집 개발 받아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격박 아 무기 보존은 아줍게 발 껴야죠 스와이 간다 하 발레온 잡을 수 있을까 으흐흐흐흐흐흫 다음은 아카이러미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펠린을 기다렸다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